3과목 4번째 챕터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섹션 물리 데이터 모델 설계입니다. 물리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논리 데이터 모델을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 왔고 이 만든 걸 실제로 물리적인 장비에 저장을 하는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논리 모델에서의 정의된 개체를 물리 모델에서의 테이블로 변환을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이블명과 개체명을 동일하게 하는 걸 권장하고요. 개체명은 한글명을 사용하지만 테이블은 가독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영문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표준화된 용어가 있을 경우에는 데이터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서브 타입과 슈퍼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서브 타입으로 변환을 할 건지 슈퍼 타입으로 변환을 할 건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상위 타입 개체에서 독립적인 속성이나 관계를 추출해서 해당 속성을 상세하게 표현한 개체를 서브 타입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비즈니스 영역을 데이터 모델로 표현한 것이므로 최대한 상세하게 표현한다고 되어 있는데 슈퍼 타입을 먼저 같이 보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서브 타입을 슈퍼 타입에 통합하여 하나의 테이블로 만드는 것이다. 서브 타입이 너무 적은 양의 속성이나 관계를 가진 경우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테이블이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여 목록이라는 타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대여 목록에는 누가 뭘 빌려갔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회원 번호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번호가 있을 수 있죠. 언제 빌려갔는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된다면 회원 번호가 쭉 써있을 거고 제품 번호가 쭉 써있을 거예요. 그런데 회원 번호만 가지고 이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회원 테이블이 별도로 있겠죠. 그리고 제품 테이블도 별도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회원 번호도 있지만 회원의 이름이라든지 연락처가 같이 적혀있을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품 번호가 따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재원이라든지 이 제품을 빌리게 되면 며칠 동안 빌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정보가 나와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회원 번호를 여기서 사용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 아래쪽에 있는 얘네들이 서브 타입이에요.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죠. 슈퍼 타입은 여기 적힌 것처럼 너무 양이 적은 경우예요. 이 속성이라든지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굳이 이렇게 나눠놓을 필요가 없는 경우죠. 지금 같은 경우는 회원이 계속 늘어날 수 있고 회원 속성이 추가될 수도 있고 제품도 마찬가지로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적더라도 이렇게 서브 타입으로 나눠놓는 것이 훨씬 더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가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씩 추가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얘네를 합치는 게 낫죠. 이렇게 합치게 되면 슈퍼 타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서브 타입을 합쳐놓은 거. 타입 기준에 따른 변환도 나와있죠. 서브 타입 기준 변환, 서브 타입의 많은 양의 속성 및 관계가 포함되는 경우에 서브 타입을 기준으로 변환을 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개별 타입 기준 변환은 이게 슈퍼 타입이랑은 좀 다르게 서로 따로따로 별도로 구성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 사이의 관계가 1대1로 형성되는 경우 이렇게 뻗어나가지 않고요. 전체 데이터에 대한 처리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슈퍼 타입의 참조 없이 대부분 서브 타입이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서로 별로 관계가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트랜잭션이 슈퍼 타입에서만 발생하거나 넓은 범위의 처리가 빈번한 경우 이럴 때는 개별 타입으로 변환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되어 있죠. 정리를 하자면 서브랑 개별, 슈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개체에서의 속성을 컬럼으로 변환을 합니다. 컬럼이라는 것은 필드랑 같은 의미예요. 열, 속성과 컬럼의 명칭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가독성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준화된 약어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SQL이 사용하는 명령어 사용은 피하고 복합단어는 미리 정의된 표준에 의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QL에서 sum이라든지 count라는 이런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필드명도 같아 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피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복합단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core라는 단어와 math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을 경우에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두 개를 붙여서 표현을 할 건지 대문자로 표현을 할 건지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표현을 할 건지 이러한 표준이 있어요. 이걸 정해놓은 표준에 의해서 얘네들을 표시를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력될 데이터의 명칭이나 타입을 별도의 데이터 변환표로 기록해 둔다라고도 되어 있고요. 기록을 해두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유형 중에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고 이 숫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문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요. 그 중에 적절한 걸 선택하고 정의하고 실제 입력될 데이터의 최대 길이를 파악해서 데이터의 길이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길이와 유형을 적절히 설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주식별자를 기본키로 변환 개체에서의 주식별자를 테이블에서는 기본키로 변환을 한다는 뜻이에요. 주식별자에 해당하는 모든 속성에 대해 기본키로 선언을 하고요. 보조식별자는 대체키로 생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에 따라서는 외래키가 기본키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다음 관계를 외래키로 변환, 외래식별자를 외래키로 변환. 이 외래식별자라는 게 다른 쪽 식별자를 가져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관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외래키로 변환을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조되는 릴레이션에서는 기본키, 참조하는 릴레이션에서는 외래키로 선언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릴레이션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여기도 A라는 필드가 있고 여기도 A라는 필드가 있을 때 여기에서는 기본키고요. 여기에서는 외래키로 지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왼쪽이 회원정보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이용내역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용내역은 어떤 회원이 뭘 이용했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회원의 똑같은 걸 계속 이용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A가 회원번호라고 하면 얘는 기본키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적히는 회원번호는 외래키가 됩니다. 중복이 가능하고 공백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외래키의 이름은 가급적 기본키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수정도 괜찮아요. 순환관계에 있는 릴레이션일 경우에 자신의 기본키가 외래키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건데 이게 사번이 있고 이름이 있는데 이 사원을 가르치는 선임이 있어요. 이 선임에 대한 사번도 표시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쪽 사번을 그대로 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참조한다는 개념이 된다고 했죠. 이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요소를 추가해서 테이블을 구성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서요. 클러스터와 파티션 설계에도 한번 보죠. 클러스터라는 거는 이게 묶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저장 시 데이터 액세스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동일한 성격의 데이터를 동일한 데이터 블록에 저장하는 물리적 저장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클러스터링 키로 지정된 컬럼 값의 순서대로 저장이 되고 여러 개의 테이블이 하나의 클러스터에 저장된다. 묶어준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클러스터링 된 테이블은 데이터 조회 속도가 향상된다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 분포도가 넓을수록 유리하다고 되어 있고요. 분포도가 넓은 테이블을 클러스터링 하면 저장 공간을 저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특징 나와 있는 장점이죠 거의. 클러스터링 된 테이블에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생성하면 접근 성능이 향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직 안 배웠습니다. 어쨌든 이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설정하면 성능이 향상된다. 인덱스는 항상 접근하는, 탐색하는 기능이 향상되는 거니까요. 다음 클러스터의 고려사항, 데이터의 입력, 수정, 삭제에 대한 성능이 저하된다. 탐색은 빨라지는데 편집은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속도가 전체 테이블을 스캔하는 일이 자주 발생할 때는 전체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파티셔닝 된 테이블에는 클러스터링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파티셔닝은 아직 안 배웠는데 이 다음에 배울 거예요. 처리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단일, 조인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중 테이블 클러스터링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파티셔닝입니다. 파티셔닝의 개념. 대용량의 테이블을 논리적 단위의 작은 테이블로 나누어 성능 저하 방지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클러스터링이랑 정반대죠? 파티셔닝의 유형 나와 있습니다.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범위 분할은 컬럼 값을 기준으로 분할하는 거고요. 해시 분할은 해시 함수에 따라 분할하는 거고 조합은 범위 분할 다음에 해시 분할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목록 분할은 관리자가 직접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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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을 해라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네 가지가 있다. 다음 파티션의 장점. 접근 범위를 줄여서 성능을 향상시킨다. 쪼개는 거니까요. 데이터의 훼손 가능성이 감소가 되고 가용성이 증가된다. 각 분할 영역을 독립적으로 백업하고 복구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스트라이핑 기능으로 입출력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스크 스트라이핑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길거든요. 어려운 건 아닌데. 근데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얘는 입출력 성능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하시거나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릴게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기능은 아니라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긴 좀 애매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디스크 구성 설계. 정확한 용량을 산정해서 디스크의 사용 효율을 높인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구성되어 있는 디스크 입출력 부하를 분산한다. 디스크 구성에 따라서 테이블 스페이스의 개수 아직 안 배웠어요. 사이즈를 결정한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테이블과 인덱스 객체를 위한 테이블 스페이스를 각각 분리해서 구성한다. 그러니까 어쨌건 한 곳에 부하가 몰리지 않게끔 구성을 하라는 뜻이에요. 테이블을 마스터 테이블과 트랜잭션 테이블로 분류한다. 이것도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용도에 맞춰서 분류를 하고 부하가 한 곳에 집중되지 않게 따로 분산을 시켜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스토리지. 스토리지는 말 그대로 저장장치입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서버와 저장장치를 연결하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죠.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구분을 해보죠. 일단은 DAS, Direct라고 되어 있죠. 서버와 저장장치를 전용 케이블로 직접 연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외장하드 연결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버 측에서 저장장치를 관리하여 다른 서버의 적금 및 파일 공유가 불가능하다. 속도가 빠르고 바로 꽂았으니까요. 설치 및 운영이 용이하고 초기 구축 비용, 유지 보수 비용이 저렴하다. 우리 외장하드 쓸 때 추가로 비용 안 내잖아요. 대신에 확장성하고 유연성에 상대적으로 떨어진대요. 저장 데이터가 적고 공유가 필요 없는 환경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만 쓰는 거죠. USB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가서 NAS를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붙어있는 NAS입니다. 서버와 저장장치를 직접 연결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NAS에는 NAS 스토리지가 있는데 이게 별도의 파일 관리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저장장치를 관리를 하고요. 이더넷 스위치를 통해서 다른 서버에서도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성이라든지 유연성이 좀 높죠. 파일 공유가 가능한데 접속 증가 시에 공유를 막 할 수 있으니까 성능 저하에 우려가 있다. 나도 이걸 쓰고 쟤도 쓰고 걔도 쓰면 당연히 속도가 좀 느려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이 스토리지 에리아 네트워크라고 해서 SAN이 있습니다. DAS가 있고 NAS가 있고 SAN이 있는 거예요. DAS의 빠른 처리와 NAS의 파일 공유의 장점을 혼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버와 저장장치를 연결하는 전용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도 빠르고 확장성, 유연성, 가용성도 뛰어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장비 업그레이드가 필수고 비용이 많이 든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별도로 구성해야 되니까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대신에 두 장점을 합쳤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